오늘 얘기하려는 내용은 우리가 원래 3만 불 넘었죠. 국민소득. 그렇죠? 살림살이가 많이 피웠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좋아졌다는 건 제가 이렇게 많이 들지는 못했고 좋아졌다니까 참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3만 불 넘었는데 우리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소득이. 희망도 좋고 또 실제로 예측하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5만 불이요. 5만 불. 아, 예.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투자회사인 골드만삭스라는 데서는 대한민국이 한 8만 불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 2007년도에 발표할 때 2050년 정도 되면 한 8만 불 정도 되고 세계에서 한 소득 수준으로 미국 다음에 2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10년을 땡겼어요. 2040년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까 해서 첫 장면을 그걸로 준비해놨는데 그런데 우리가 3만 불이 되었으니까 아까 산림은 폈는데 행복합니까? 아직은 덜. 그건 좀 그렇지. 뭐 그런 분도 계시고 행복이라는 게 주관적인 만족감이죠. 그렇죠? 주관적인 만족감이니까 아주 행복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다. 이런 분도 있는데 저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면, 가야 되는데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되느냐. 그냥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잘못하면 지금 3만 불 수준이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에 비추면 2만 불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1만 불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거꾸로 가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의 행진을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좀 헤맸죠. 잘 나가다가 또 세계에서 한국 그러면 아, 그거 참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요즘 한동안 굉장히 주춤거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두렵기도 하죠. 과연 그 전에 우리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그 기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갈림길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때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나라가 잘 살고 어떤 나라가 못 사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사하라 사막 이하는 보면 소득 수준이 천불이 안 되는데도 많아요. 그런데 또 우리도 또 보면 1960년대만 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100달러가 안 됐죠. 그래서 어디하고 수준이 비싸다 했냐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거기하고 우리가 소득이 비싸다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그때 당시에 필리핀은 선진국이었죠. 많은 학자들이 그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나라의 위치가 중요하다.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문화적인 기반 이 문화적인 것이 한 나라의 번영과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잘 사는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지식의 문제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본 얘기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한 나라의 번영과 빈곤을 결정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책을 쓴 사람이 책 이름이 그겁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책인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에스 모글로라는 분하고 로빈슨이라는 교수 두 분이 쓴 건데 이 교수들이 젊어요. 아마 60년대 생인데 그래서 저보다 훨씬 젊어요.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면 한 700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가 잘 살고 어떤 나라가 못 사는지 그거를 쭉 추적을 해가지고 사례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가장 대조적인 게 어딥니까? 남한하고 북한. 그렇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무엇이 이런 운명들을 갈랐을까?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왜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일어났을까? 또 왜 로마는 번영하다가 망했을까? 베니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세계무역의 거점이 되었다가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보니까 다 권력자가 어떤 제도를 선택했느냐에 달렸더라.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이겁니다.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가 한 나라의 번영과 빈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그러면 권력자들이 다 잘 사는 제도를 채택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나라, 지구상에는 잘 사는 나라가 많아요. 못 사는 나라가 많아요. 그렇죠. 못 사는 나라가 더 많죠. 그래서 선진국이 적죠. 얼마 안 되죠. 한 180개국 중에 우리가 OECD에 들어있는 나라가 적죠. 36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들 보면 못 사는 나라들 보면 지도자들이 국민을 못 살게 하는 제도를 채택한다는 겁니다. 그게 몰라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빈곤하게 만드는 제도를 채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돈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권력자가 가진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빈곤에 빈곤에 빠뜨리더라도 잘 살게 되는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제도가 한 나라를 번영하게 만드느냐. 이 조건이 어렵습니다. 포용적인 제도입니다. 포용적인 제도입니다. 즉, 부부가 그러니까 시장 질서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참여해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제도. 그걸 위해서는 사유재산 제도가 일단 보장이 돼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제도. 또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그런 제도가 좋은 제도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가르쳐서 포용적인 경제 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용적인 경제 제도. 그런데 이 포용적인 경제 제도는 누가 만드느냐. 결국 권력자들이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국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포용적인 정치 제도가 포용적인 경제 제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포용적인 정치 제도란 권력이 여러 계층과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는 제도. 권력을 아무도 남용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고 권력을 분산해 놓으니까 서로 견제하면서 어떻습니까? 서로 검증하는 거죠. 그 제도가 과연 맞냐?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집단지성이 모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포용적인 정치 제도가 포용적인 경제 제도를 만들고 그 포용적인 경제 제도가 다시 정치를 포용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선순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고 그런데 포용적인 제도를 채택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권력이 가느냐? 우리가 창조적인 파괴라는 말을 들어봤죠. 권력에도 창조적인 파괴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배 질서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권력자는 그게 싫은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내 자식들은 나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희망이 가지는 거죠. 희망이 생기니까 애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희망이 없으면 교육도 안 시켜요. 대표적인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토지 계획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토지들이 몇몇 가문에게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문에서는 토지만 유지하면 제도만 안 바꾸면 부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정치 권력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도 잘 살려면 체제를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또 성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소련이 과거에 소련이 굉장히 중앙집권적이고 권력집중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소련이 해마다 거의 8% 내지 10% 경제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1917년에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다음부터 계속 성성장구했어요. 그런데 굶어죽기도 많이 굶어죽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표면적으로는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것처럼 보여서 미국의 경제학자들도 소련이 굉장히 좋은 계획경제가 굉장히 좋은 거다. 이런 것을 교과서에 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90년대에 가지고 소련이 망했죠.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생산성이 높은 산업에 집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경제가 성장하지만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왜? 창조적 파괴가 겁이 나기 때문에 혁신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지식 그것만 활용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한계가 되면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 소득 격차 지도입니다. IMF에서 만든 지도인데요. 여기에 색깔이 무슨 색이 잘 사는 나라일까요? 그렇죠. 초록색이 잘 사는 나라이고 초록색 중에서도 어떤 나라들이 잘 살까요? 진한 색. 그렇죠?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소득이 나쁜 나라는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소득이 한 13만 불 정도 됩니다. 연간 소득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거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제주도보다 작아요. 한 55만 정도 돼요. 그 나라를 빼고 500만 이상의 국가 중에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스위스죠. 스위스가 지금 한 8만 불 좀 넘습니다. 그리고 저기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쪽에 잘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캐나다 뭐 이런 나라 호주도 좀 잘 살죠. 뭐 이런 나라들이 잘 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색깔이 일본하고 어떻습니까? 비슷해졌죠. 비슷해졌죠. 이게 3만 불에서 4만 불 하니까 한 1만 불 정도 차이 나요. 일본이 잘 살긴 하는데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 색깔이다가 지금은 같은 색깔이에요. 난 일본 넝가할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빨간 나라들 이 나라들은 못 살죠. 그 중에서도 진한 색깔이 어둡고 진할수록 더 못 삽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의 격차입니다. 이 격차가 없어질까요? 그렇죠.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격차도 심하죠? 없어질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나라들을 우리가 많이 돕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 많이 돕죠.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 도와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많이 도와줘요. 그렇지만 이 나라들이 뭘 바꿔야 됩니까? 허용적인 제도를 바꿔줘야 외국에서 도움을 주면 그것이 축적이 돼가지고 발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머무는 한 도와줘도 밑빠진 독에 물붙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포용적인 제도 모든 게 정치 제도의 탓입니다. 정치 제도가 경제 제도를 만드니까 그래서 포용적인 제도의 핵심이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권력을 집중시키면 권력이 남용되고 또 정책들이 편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나누는데 우리가 지방자취를 하고 지방분권을 하는 것도 바로 그 포용적인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골드만 삭서가 2007년에 2050년이 되면 경제력이 세계 2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8년도 다시 2040년이 10년이 땡겼어요. 10년이 땡겨서 2040년이 되면 8만 불을 넘어설. 8만 6천 불까지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포용적인 제도를 수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권력자들이 착취적인 그 나머지 포용적이지 않은 제도를 착취적인 국가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스모글로와 로빈슨은 착취적인 제도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착취적인 제도를 포용적인 제도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권력자들은 절대로 권력을 자발적으로 내놓는 것은 극히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용적인 제도를 채택하기 위한 광범위한 연합세력이 구성될 것. 그런데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죠. 권력이 고도로 집중된다든가 비리가 있다든가 이러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죠. 광범위한 연합세력이 형성될 것.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그 연합세력의 형성을 위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것. 두 가지가 되면 제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분권을 하는 것도 지금 역대 노무현 정부 이후에 역대 대통령 중에 지방분권 안 하겠다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없었죠? 다 하겠다 했죠? 그래서 며칠 전에 한 달쯤 전에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한 백명을 초청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아직도 유효합니까? 바뀌었습니까? 이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내한테 바람꾼을 안전해요. 그래서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3만 불을 넘어서 8만 불 또 국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지방분권이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장난감이죠? 제가 평생 연구한 것을 이 그림 하나로 표현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오뚜기처럼 만들 수 있다면 그 나라가 그런 나라가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그런 나라가 번영하더라 하는 게 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오뚜기 같다 저 사람 오뚜기 같다 하면 칭찬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기분 좋죠? 오뚜기 같은 사람 기분 좋죠? 그런데 그 오뚜기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무게의 중심 무게의 중심이 어디 있나요? 아래쪽에 있죠? 이 무게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면 쳐박여버리죠? 또 거꾸로 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다. 그러면 국가도 이 무게의 중심을 아래에 두면 역경에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을 설 것이다. 그런데 한 국가로서 권력 무게의 중심은 뭡니까? 권력이죠. 그 권력을 아래에 둔다는 것은 아래는 어디죠? 국민에게 또 지방에게 둘 때 그 나라의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내가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잘 사는 나라들 국민이 행복한 나라들 보니까 그런 나라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 같은 나라 보면 이게 국민 행복 수준 그러니까 행복지수 행복지수를 보면 스위스는 1위에서 5위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 정도 하죠? 54위 어떻게 하세요? 아 봤어요? 역시 빠르십니다. 작년에 56위 하다가 올해 54위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올림픽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해가지고 54등 해가 온다 이러면 우리는 공항에 나가 열렬하게 환영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의식은 몇 이 정도 하고 오면 우리가 환영할까요? 제거도 10위권 안에 들어야 우리 수준은 벌써 10위권 수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하다 얘기 잘 안 하죠? 그런데 우리 유엔에서요 매년 3월 20일 전후해가지고 세계 행복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50매디에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불행하게 느낀다는 게 수치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스위스에 유명한 행복연구가가 있습니다. 브루노 프라이 교수인데요. 나는 이분은 만나지 못했는데 이분의 형을 만났고 이분의 제자를 만났어요. 그 제자분하고 친해요. 그런데 브루노 프라이라는 교수라는 분은 연세가 아주 많으세요. 이분이 평생 경제학자 이 집안이 집안 전체가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그분 사위도 만났는데 그분 사위도 딸도 경제학자고 사위도 경제학자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경제학자인데 특이하게도 행복을 경제학적으로 연구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행복 경제학의 혁명 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나라 다른 조건이 같다면 어떤 나라가 행복하냐 또 어떤 지방이 행복하냐 연구해 봤는데 지방 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또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즉 직접 민주주의가 많이 보장된 나라일수록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더라 하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보면 굉장히 분권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준비된 화면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못 봤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스위스가 나옵니다. 스위스는 인구가 한 800만 조금 넘어요. 그런데 연방국가 입니다. 연방국가고 칸톤이라고 해서 그게 26개의 칸톤이 있는데 나라 안에 칸톤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칸톤에서 법률도 만들 정도로 분권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자재단체가 있어서 굉장히 분권화된 나라이죠. 또 그런 나라들이 잘 살더라. 그래서 잘 살던 나라들 보면 스위스를 비롯해서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 보니까 다 분권화된 나라들이더라. 또 이런 나라들이 강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남북의 긴장관계가 좀 풀어지고 평화가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좀 삐끗거리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이 평화가 정착하고 또 통일이 된다면 우리 애들 군대에 안 보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저는 더 많이 가야 된다고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남북한이 문제인데 통일이 되고 나면 사방이 잠재적 적입니다.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나라들이에요. 중국 소련 일본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스위스가 그렇습니다. 스위스가 인구 800만 인데 위로 올라가면 독일 옆으로 가면 프랑스 또 밑으로 가면 이탈리아 옛날에는 또 오스트리아도 강대국이었죠. 오스트리아까지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 스위스가 1291년에 건국을 해서 지금까지 나폴렁의 7년간 지배를 받은 거 빼놓고는 한 번도 외국에게 지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프랑스가 히틀러의 침공이 시작된 후 39일 만에 파리가 함락됐죠. 그때 당시에 프랑스의 국력은 독일보다 비행기를 빼고는 다 우시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독일군한테 점령당한 겁니다. 그래서 6주 만에 완전히 무릎 꿇고 독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스위스를 먹고 난 뒤에 히틀러가 프랑스를 먹고 난 뒤에 히틀러가 스위스를 먹으려고 합니다. 왜? 히틀러는 스위스를 아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그렇게 정호하는 유대인들을 여기서는 받아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나치 세력을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뭐라 그랬냐면 스위스는 유럽의 얼굴에 난 여드름이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침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상비군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로 치면 민방이 됩니다. 민병대 체제죠. 그런데 이 사람도 훈련 많이 했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장군도 없어요. 그래서 국가위기가 오면 장군을 임명하고 그 장군이 민병대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독일이 침공하니까 스위스 국민들이 겁나니까 외국으로 도망갔을 것 같죠?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60만 대군을 형성하는 겁니다. 60만이 모이니까 장군이 히틀을 통해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당신들을 이길 자신은 없다. 그러나 당신들이 침공한다면 우리는 모든 도시를 불사르고 알프스 중통에서 땅굴을 파고 끝까지 저항을 하겠다. 그러면 당신들 군대도 20만 원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히틀의 참모들이 불탄 나라 먹어봐도 별로 소용도 없고 병력은 많이 희생당하고 이러니까 침공을 포기합니다. 그런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스위스 사람들의 애국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애국심은 바로 나라의 모든 중대한 일을 국민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년에 10건 내지 30건의 중대사를 국민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또 지방마다 그 지방을 스스로 자기들이 결정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나라는 내가 만든 나라다. 내가 만든 나라다. 그래서 외적이 침묵해서 나라를 침공한 것은 외국에 들어와서 침공한 것은 바로 나를 공격하는 거다. 그래서 스위스의 애국심은 바로 직접 민주주의와 분권 지방 분권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강한 거죠. 우리들 길거리 가다가 구청에서 꽃을 가로등에 매달아 놨어요. 그런 도시 많죠. 우리 부평에도 그전에 녹색띠만 있게 한다고 지속가능한 도시 만든다면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그걸 화분을 그냥 발로 차고 이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분 어때요?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뭔데? 간섭하냐? 이렇게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화분을 팔았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건 내가 만든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움찔하죠. 지금도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든 거다. 나는 시민이다.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말할 자격이 있는 거죠. 국방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 통일이 된다면 우리의 국방은 훨씬 더 강해져야 된다. 그런데 그게 무기만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는 국방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무력에 의한 국방.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국방.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스위스가 중립국입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철저하게 뭐냐 무장 중립국입니다. 무장 중립국. 그래서 아펜젤 같은 데 가면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들이 많아요. 관광 상품이죠. 그런데 그 집 창고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포가 놓여있습니다. 대포를 그 집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 집 안방에는 다 자동소 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격훈련은 국가에서 안합니다. 사격 돈 내고 자기 돈 내고 사격연습장 사격연습장 3천 개가 있어요. 사격연습장 놀이 삼아 가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파놓은 방공호가 알퍼스 그쪽에 가면 한 2만 3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까 내가 우리나라의 기적 경제적인 기적 자랑할 만한 거죠. 또 자랑할 만한 게 또 있어요. 우리가 정치 기적을 만들었어요. 정치 기적. 이게 60년대에 영국의 기자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칼럼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민주주의를 외형상으로는 이루어져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우리나라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노이 대학에 한 10년 전에 갔는데 거기 젊은 교수가 우리나라 6월 항쟁 그걸 내보다 더 소상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한국에 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느냐 이래 물었더니 이 젊은 교수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한국은 민주화를 이루었고 우리 베트남은 아직 못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베트남의 롤 모델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 헌법을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차 재진 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 독재 국가에서 민주국가로 변신한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봐도 대한민국이 우리는 자긍심을 가질만 해요. 그리고 다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점점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주춤거리고 있다. 그래서 그 주춤거리는 원인 원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크게 저는 네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국가가 있어야 할 국가가 없다.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메르스 국가가 얼마나 무능해요. 그리고 교육 한다 했는데 하는 쪽 실패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가를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수치로 나타납니다. 세계 그러니까 요즘 별것을 다 비교해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신뢰도 우리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OECD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은 편이에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지금 또 국민들은 가장 절실한 게 지금 뭡니까 일자리 문제죠. 이거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몰랐어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다 했죠. 그날 나는 칼럼을 딴 거를 썼습니다. 그게 아닌데 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때 썼던 칼럼 일자리는 국가가 만들 수가 없어요.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기업이 있는 지방의 문제입니다. 현장의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만들라 해도 어디에 만들겠어요 지방에 만드는 겁니다. 지방이 나서야 일자리가 생기는 거지 국가가 나서서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국가가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저출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국가가 신도 아니고 신은 하느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전지전능 하니까 모든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기능 마비 과부하로 인한 기능 마비가 온다. 이건 권력의 집중의 배단입니다. 권력이 집중하다 보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모든 걸 챙겨야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패가 심각한 나라다. 그래서 올해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에 나온 통계를 오늘 아까 나오면서 찾아보니까 제가 또 세계 투명성 기구에서 해마다 발표합니다. 그래서 올해 45위 45위로 돼가지고 6위가 올랐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올림픽 나가가지고 45등 해가 오면 국민들은 그게 그거죠. 그렇죠? 그런데 45등은 올라도요. 부패 투명성 지수를 보면 우리가 57 측도로 57점입니다. 그런데 OECD의 평균은 60.1점이에요. OECD의 국가에 보면 평균 이하예요. 그래서 5등 올랐다고 6등 올랐다고 그렇게 기뻐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2015년도 해도 37위였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대한민국은 아직 부패하다. 그런데 이 부패의 원인도 궁극적으로 보면 뭐겠어요? 권력의 집중에 있다. 권력의 집중에 있다. 그래서 영국의 액턴경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모든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액턴경의 말인데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가장 즐겼었던 분이 김영삼 대통령은 아니고 김영삼 신민당 총재 였습니다. 야당 총재 때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저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그 말씀을 하실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대통령들이 다 뒤끝이 앉아왔죠. 문재인 대통령은 뒤끝이 좋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지방분권을 많이 할수록 직접 민주주의를 한다는 건 뭡니까? 권력을 권력기관과 국민 간에 분권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방분권이라는 건 국가와 지방정부 간에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이유도 권력의 집중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의 경제 일자리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등입니다. 대한민국은 갈등이 대단히 심각한 나라다. 대단히 심각한 나라다. 그런데 심각할 이유가 없는데 심각하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다 보면 대개 종교 문제 민족 문제 이런 거죠. 우리는 그런 문제들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하얘같이 넓은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 앞에 절이 있어도 또 절 옆에 교회가 있어도 찬송가가 흘러나와도 또 연불이 흘러나와도 그냥 참죠. 그런 나라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한 10년 전에 사라예보에 갔는데 사라예보에 가보니까 골목길에 총탄 자국이 많아요. 그래서 저게 뭐냐 이랬더니 옆집길이 총질을 해가지고 또 심지어는 아래층 위층 간에도 총질을 해가지고 그렇다 왜? 종교 때문에 그럽니다. 종교가 달라서 서로 그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독립기념관에 왜 연꽃을 심었냐 왜 당군상이 있냐 당군상을 학교에 놓냐 이런 정도 사소한 건 있지만 거의 문제가 없죠. 우리가 굉장히 관용 프랑스가 관용 관용 똘레랑스 그래서 프랑스가 굉장히 관용이 심한 마음이 넓은 것처럼 생각되죠. 왜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하도 그런 것 때문에 싸우니까 죽이고 하니까 마음을 넓게 가지자고 해서 그 말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 안 해도 잘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한가요? 이 갈등 때문에 무슨 일이 나왔냐 이 갈등을 때문에 희생되는 비용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삼성경제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82조에서 246조가 들더라 이걸 만약 이 갈등 수준을 OECD의 평균 정도 갈등을 전혀 없앨 수는 없죠. OECD 국가의 평균 정도만 낮출 수 있다면 7% 내지 21% 크게 봐서는 21%까지 성장이 경제성장이 가능하겠더라 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갈등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바로 정치제도에서 생긴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것도 권력집중이죠. 선거에서 이긴 자는 모든 걸 독식하죠. 우리 성자독식이라고 그러죠. 성자독식의 정치제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선거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리면 도끼가 오르죠. 너희들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라고 발목을 콱 잡습니다. 이를 못하도록 그래서 국무총리 임명도 못하게 하고 장관 임명도 못하게 하고 모든 정책에 다 반대합니다. 그러면 이긴 사람은 그래 우리가 당할게 이렇게 합니까? 진자가 다시는 못 잃어버리죠. 그거를 정권을 바꿔가면서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일을 못하게 하고 다시 일을 쓰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런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버텨온 거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이제라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4.13 총선 끝나고 모든 언론에서 나도 깜짝 놀랐어요. 모든 신문에서 제목이 똑같아요. 이제는 협치다. 이제는 그만 싸우고 일 좀 하자. 같이 일 좀 하자. 그래서 협치라는 말이 그때 전부 다 퍼졌죠.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을 절망하게 하고 경제를 망치게 하고 있고 나라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질병 질병의 원인을 봤더니 한결같이 권력에 집중해 있더라. 그러면 이거를 치유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의 싹을 조금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여러 그때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위원들하고 같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지방의 신화창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들 일곱 가지를 모아가지고 그때 책을 냈는데 어떤 사례들을 수집을 했냐면 국가가 아무리 할라 해도 안 되는데 지방이 나서서 해결한 사례들 그런 거를 한번 정리해보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맡았던 게 화장실의 계승입니다. 화장실 이거 중앙정부가 한국관광의 해를 맞이해가지고 아무리 화장실을 고칠라 해도 못 고쳤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학교 다닐 때 교육감 학교 시차로 온다 하면 뭘 하세요? 화장실 청소 대청소 하셨죠? 그런데 물 청소 했죠? 그리고 냄새 나니까 횟가루 뿌렸고 그리고 또 아주 센스 있는 선생님은 화병에 장미꽃 한 송이 꼽아가지고 나눴죠. 그런데 그 화장실이 교육감이 다 내가고 한 며칠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루묵이죠. 월드컵을 앞두고 수원시장은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화장실을 고치는 김에 컨셉을 바꿔버리자. 그래서 볼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화장실을 고상하게 뭐라 그럽니까? 레스트로움이라고 그렇죠? 진짜 레스트로움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아주대학 앞에 반딧불이 화장실을 만들었죠. 그랬더니 등산 가던 그거 등산에 이끕니다. 등산 가던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오다가 오! 나 잘못 들어왔나 이라고 다시 나가는 그럴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 등산에 지나갈래 지금 이 화장실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전에는 딸이 수학여행 가면 화장실이 더러워서 항상 마음 조였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보내서 참 좋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 화장실이 지방이 났으니까 또 다른 지방에서 막 따라해서 바꿨죠. 그래서 하도 많은 공무원들이 수원에 화장실 구경을 오니까 수원에서는 화장실 견학 셔틀버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으로 다 퍼진 겁니다. 그런데 또 이 세계화 시대에 소문이 우리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퍼지죠. 그러니까 30여 개국에서 대한민국 화장실 구경하자 이렇게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열심히 뺏겨간 나라가 어디겠어요? 중국이 신화통신 북경방송 인민일보 이런 데서 와가지고 막 취재해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뺏겨가지고 옮겨놨죠. 그런데 이게 뺏기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 보고도 모른 척하면 그건 뭡니까? 미련한 겁니다. 좋은 거는 더 좋게 만들어야죠. 그게 뭡니까? 더 좋게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모방하는 데서 일단 시작해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그게 창조죠. 아예 무에서 만들어내는 건 어렵죠. 어쨌건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에 여기도 있죠. 옆에 하천 굴포천 옛날에 냄새 많이 나고 했죠. 지금 어때요? 많이 많이 그전에 홍미연 청장님이 나한테 꿀을 한 병을 보냈더라고 굴포천에서 채취한 꿀이라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또 광고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것도 그전에는 어떻게 저런 천 있으면 그 위에 덮어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하천들 다 좋아졌죠. 그다음에 전자정부도 다 지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강남구에서 먼저 시작해서 일본에 수출했던 일본 지방정부에 수출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 후에 행자부가 그거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방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개혁한다 이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지방정부가 하도록 막 압력을 넣었죠. 이제는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냐 지방이 바뀌어가지고 아 그거 괜찮네 이라고 다른 지방이 바뀌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래에서 위로 혁신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 범죄 수사하는데 1등 공신이 CCTV죠. 저거 어디서 설치했어요? 그것도 지방정부가 먼저 설치합니다. 강남구에서 나는 인권침해라고 처음에 반대했어요. 그래서 강남구청장은 따지러 갔어요. 아니 사람들 읽을 수 일톡을 감시해가지고 인권침해인데 왜 하냐고 그랬더니 강남구청장이 정책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수님 강남에 술집들이 많은데 그 술집에서 강간사건이 하룻밤에 몇 건씩 일어났는지 압니까 그래서 CCTV를 설치했더니 그것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만약에 경찰청에서 CCTV를 설치하려고 했으면 내같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따졌겠죠. 인권침해라고 그런데 지방에서 하니까 지방정부에서 하니까 저게 설마 우리를 감시하려고 하는 거겠냐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이래서 저게 퍼져나간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이 퍼져나와가지고 사실 위험성이 많아요. 우리 좀 경계해야 되는데 그러나 범죄수사나 범죄예방에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하죠. 그것도 지방정부가 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에서 일어나서 국가를 바꾼 겁니다. 좀 희망이 생기죠. 그래서 지방이 바뀌면 국가가 바뀐다. 우리가 국가가 번영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국가가 번영하시면 누가 잘 살아야 돼요? 국민이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지방이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의 총화가 국가죠. 국가가 따로 번영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잘 살게 될 때 그러려면 어디에 밑에서부터 열심히 일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우리 지방이 잘 살게 된다. 또 열심히 일하면 우리 지방이 바뀐다. 하는 거죠. 우리 지방이 바뀌는 거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있죠. 내 생활이 쾌적하냐 불편하냐 이걸 좌우하는 거죠. 또 이 지방에서 우리 자손들을 키울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많죠. 교육부가 뭐 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지방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어느 기관을 믿느냐 어느 공공기관을 믿느냐 하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국민 2천명을 상대로 물었던 여론조사입니다. 제가 이게 보기가 좋아서 2016년도 거를 인용을 했는데 그 후에 만든 거는 굉장히 보기 불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2016년도 결론은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어도 이심전심입니다. 국회를 조금이라도 믿느냐 했더니 12.6%만 조금이라도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87%는 조금 더 안 믿는다.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국회의 신뢰도는 1.8%다 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행정연구원 국책연구원에서 만드니까 그나마 이게 좀 더 신뢰성이 있죠. 그다음에 중앙부처를 믿느냐 이랬더니 24.6%만 조금이라도 믿는다. 그러면 75%는 조금 더 안 믿는다는 겁니다. 지방정부를 믿느냐 물었더니 41.6%가 조금이라도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을 맡길 때 믿는 사람한테 맡깁니까 믿지 못할 사람에게 맡깁니까 믿는 사람도 맡겨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동체의 문제의 해결은 누구한테 제일 많이 맡겨놨어요 가장 중요한 법률과 헌법을 국회에 맡겨놨죠 그다음에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어떻게 해달라세요 우리 부평의 일을 누가 결정합니까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라 도로에 신호등을 어떻게 설치해라 도로에 보폭은 어떻게 해라 누가 결정합니까 다 국회와 중앙정부가 결정하죠 그래서 중앙집권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정을 국회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관도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나서야죠 직접 나서야죠 그런데 국민이 나설 라니까 국민의 손발도 묶어놨습니다 지방의 손발도 묶어놓고 중앙정부의 손발도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족쇄에 차여있는 겁니다 이거를 풀어줘야 대한민국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고 2040년이든 50년이든 8만 불 시대를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2017년도 통계조사고요 그래서 이게 국정농단 촛불 이후에서 중앙부처 조금 올라갔어요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어요 지방도 더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게 왜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방을 발전시킬 수 없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토플러가 한국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2001년 6월 7일 토플러가 김대중 대통령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위기를 넘어 21세기 한국의 비전이라는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수소문을 했는데 용기기를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어요 밝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이 보고서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제목을 치면 보고서가 pdf 파일로 뜹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만 해요 100페이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그 다음에 노사관계는 어떻게 하고 교육은 어떻게 바꾸고 시민단체는 어떻게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던 IT, BT 산업을 연결해서 고부와 같이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여기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IMF 사태를 맞이해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해법을 찾을 때였죠 토플러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토플러는 보고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모든 한국인뿐만 아니라 향후 수십 년 동안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타인에 의해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그 선택은 다름 아닌 종속국가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선도국가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선택은 반드시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게 2001년이니까 18년 전에 조속하게 바꿔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뀌었냐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늦었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그런 보고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또 영어 잘하시는 분은 영어 판도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부평의 일을 인천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중앙집권적인 인천의 문제를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해결하면 그게 한국의 경제개발 시대에는 적절하게 작동했다 칭찬했어요 그때는 잘 돌아갔어 그런데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는 적절하게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스템은 날과 빠져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어떻게 과감하게 국가의 기능을 지방으로 넘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토플러는 놀랍게도 불황을 넘어라는 책에서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똑같은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굉장히 분권화된 국가로 알고 있죠 일상생활에 대한 것 경제에 대한 것 이런 건 거의 다 주정부에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플러는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미국이 불황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남고자 한다면 연방정부가 가진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넘겨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설명이 좀 필요하죠 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개발경제 시대 때 그게 효과적이었자 이때는 우리가 후진국이었습니다 후진국이 빨리 선진국을 따라잡는 방법은 뭐겠어요 아까 모방 따라하기 선진국을 모델로 정해놓고 우리도 저렇게 하자 즉 다시 말해서 이때는 정답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엘리트들이 경제기업은 관료들이 모든 국민들이 해야 될 기업과 국민들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행동지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사불란에게 끌고 간 거 그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나니까 지식정보사회로 접어드니까 뺏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다른 말로 하면 정답이 없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답을 발견하는 방법은 뭡니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러가지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정답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게 시행착오 그리고 성공하면 다른 지방이 다 배우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해 플러스 알파 창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 정답이 없는 시대에는 위험을 분산시켜야 된다 우리가 주식할 때 몰빵하면 안되죠 분산시켜서 투자하는 게 아주 기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가발전에도 혁신도 이제는 위험을 분산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 됐냐 지방이 나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 손발을 묶어놓으면 되겠어요 이제 플러스 만금 활동해라 당신들이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지방분권적인 권력구조가 요구되는 이유다 토플러의 제3물결의 정치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오는데 책이 조그만 책인데 한 300페이지가 안되요 근데 그건 새 책은 지금 없어요 나도 옛날에 읽고 다시 읽고 싶어서 인터넷 헌책방을 검색을 해가지고 다시 샀어요 번역도 잘 되어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던 날 조선일보에 내가 쓴 칼럼 내용이 추크의 기적이었습니다 이 추크는 스위스에서 가장 잘 사는 지방입니다 이 이 추크는 칸톤입니다 칸톤 추크인데 칸톤이라는 게 다른 나라의 주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가인데 인구가 12만원입니다 12만원인데 국가입니다 근데 주도가 추크씨입니다 추크씨는 인구가 3만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크시장을 찾아가서 왜 이렇게 잘 삽니까 하고 물었는데 얼마나 잘 사냐 인구가 12만원인데 일자리가 10만 500개입니다 근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3만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평균 국민소득은 15만 불입니다 스위스에서 가장 잘 사는 지방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잘 살았느냐 지명을 보면 얼마나 가난했던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독일으로 추크는 기차를 얘기합니다 기차는 끌어당기는 차죠 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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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명이 나오면 뭘 끄느냐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산 중턱에 큰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호수에서 거물을 끌면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축구라는 지명이 생긴 겁니다 근데 잘 살았겠어요 뭐 살았겠어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이 안 도와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지방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축구시장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TV하고 같이 가서 인터뷰를 요청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냐 물었더니 지장이 삼선시장인데 아주 신이 났어요 설명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이 이 지방에 기업이 들어오면 돈 벌어 나간다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마을의 유지들이 모여서 언언을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획기적으로 낮춰버린다 그러면 이 지방에서 낮추면 다른 지방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른 지방에서 따라 낮추겠죠 그래서 루제런이라든가 이런 데서 경쟁도시입니다 거기도 세율이 낮아요 그런데 세율만 낮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오려면 이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게 뭐겠어요 교육이죠 자녀들 교육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언을 합니다 여기에 외국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외국인 학교를 유치를 하자 이래서 12만 도시에 외국인 학교를 5개를 만듭니다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 안심하고 교육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환경의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어떤 외톨이가 아니라 물과 기름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쭉 그래서 이 축하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데는 연방정부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균형발전해가지고 계속 지금 이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수십조를 지금 퍼부을 생각을 하고 있죠 밑받은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 지방의 유지들이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아까 내가 열심히 일할 동기라 했는데 요즘 세계는 일만 열심히 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죠 뭐가 중요합니까 아이디어죠 머리를 써야죠 그래서 이 지방에 다시 머리를 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크립토밸리로 유명합니다 그게 뭐냐 블록체인 블록체인 또 블록체인 하면 연합되는 거 뭐 있어요 비트코인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합법적이야 불법적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트코인 회사들이 여기에 강도입니다 두 개 세 개씩 갔는데 전 세계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또 소득이 높아지겠어요 안 높아지겠어요 세계적인 블록체인 회사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정부가 시켰냐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주도 지사 원희룡 지사하고 무슨 사람들이 갔다 와서 우리도 크립토시티 만들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왜 규제 때문에 못해요 이거 풀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 일을 못하더라고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도 손발이 묶여있죠 기업도 손발이 묶여있죠 개인도 손발이 묶여있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니까 과부하로 한 가지는 못하는데 누구나 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또 국민들에게도 이제는 손발을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국민 분권 국민 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방분권 국민 분권 지방일은 지방에게 국민의 일은 국민에게 그래서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뭐냐 이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설명을 하니까 그건 뭐야 이런 세 가지 요소입니다 세 가지 요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파악하면 이게 지방자치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는 누구의 자치냐 주민의 자치다 왜냐하면 이 부평구는 뭐냐 부평주민의 결사체 결사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법률적으로는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공법상의 사단법인 실체는 뭡니까 주민입니다 주민이 실체 그러니까 주민이 자치한다는 건 뭐냐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자기 책임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책임으로 결정하는 거 이게 뭡니까 부평해서 민주주의하는 거 이게 민주주의라는 게 지배받는 자가 지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같은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우리가 결정한다 이게 자치죠 그러면 지방은 주민이 부평의 주민이 부평 문제를 결정한다 인천 주민이 인천 시민이 인천 문제를 결정하는 그것이 지방자치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결정하느냐 지방사무죠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주민이 주민이 자기 책임하여 결정한다 자기 책임이라는 건 잘 결정하면 우리가 혜택 보고 잘못 결정하면 우리가 피해보고 이런 겁니다 그게 지방자치다 그런데 주민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주민이 뽑은 대표기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대표기관이 잘못 결정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이 뒤집을 수 있어야죠 그게 뭡니까 주민 투표 주민 발안 제도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께 여러 번 건의를 해서 주민 투표별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작동을 안 해요 설계가 좀 잘못되어 있긴 해요 그러나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참 어렵네요 한번 만들어놓은 법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어쨌건 지금 있는 그 무기도 아쉬운 대로 쓸 수는 있어요 지방의회가 잘못 결정하면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에 있습니다 지방에서 일을 지방한테 안 맡겨놓고 이거를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맡겨놓고도 뼈 작아요 그게 뭐냐 우리 동네에 신호등이 있고 그늘목이 있죠 그건 누가 설치합니까 경찰청에서 설치하죠 경찰청은 국가 소속이죠 지금 국가경찰이죠 그런데 그게 자치사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지방에서 경찰에게 위임한 사무다 그러면 맡긴 사람의 지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시호등 여기 놔라 저기 놔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돈은 또 누가 냅니까 그건 또 지방에서 내요 이런 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여름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데 애 데리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건널목이 100미터 가까이 있으면 돌아오면 200미터입니다 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한번 건너고 나면 그 동네에 살고 싶지 않죠 그런 사소한 일이 우리의 생활을 좌우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런 작은 것 또 다음에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막 악취가 풍기고 이러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 것을 하자는 게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일은 지방에 맡겨라 당신들 중앙정부 일이 너무 많으니 그런 것은 우리한테 맡기고 당신들 할 일이나 잘하세요 그게 뭡니까 외교 지금 대한민국 외교 걱정되지 않아요 너무 걱정되죠 중앙정부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방 통상 뭐 이런 거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기 독일에 가면 프라이브르그라고 유명한 태양의 도시가 있죠 거기 태양열의 도시입니다 중앙정부가 안 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것인가 근데 우리는 지방하면 흔히 지방행정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지방을 어떻게 바꾸고 발전시킬 것인가는 행정만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은 뭡니까 법에 정하는 거예요 집행하는 겁니다 집행만 하면 뭡니까 쓸개도는 남이 그려놓고 그 쓸개도로 집만 짓는다고 자체가 되냐 그건 아니다 그건 하급기관입니다 그럼 스스로 법률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법규범을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내가 손발이 막혔다는 게 우리 집 앞에 놀이터에 동네 청년들이 와서 떠들고 술 먹고 술병기 해놓고 가도 지방에서는 그걸 금지할 권한이 없어요 조례를 못 만들어요 왜 법에서 금지해놨기 때문에 헌법에서 금지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손발이 묶여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에 법인세 낮춰서 기업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인세 자체를 지방에 안 줬어요 그건 국세다 이래가지고 지방에서는 손도 못 대게 해놨어요 부동산 정책 이거 굉장히 지금 난 걱정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집 가지고 계시면 걱정 안 됩니까 이게 뭐 세금 몇만 원 오르는 거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해마다 전 세계에서 공시지가를 해마다 발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 곧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마 원래 지금 공시지가 발표해놨는데 지금 집값이 그것보다 훨씬 떨어진 데도 있을 거예요 그건 누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지방에서 결정해야죠 그래서 스위스 같은 데는 재산세율이 예를 들어서 100분의 1%다 이러면 1%의 10%를 거둘 수도 있고 1%의 200%를 거둘 수도 있고 이걸 누가 결정하는 주민들이 뭐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지방에 돈이 서 있는 곳이 많다 학교를 지어야 된다 이러면 200%를 걷고 원래는 설 일이 별로 없어 이러면 1%를 걷도록 해놨는데 그것의 10%만 거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자치죠 자결권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 뭐로 정하는 겁니까 입법으로 정하는 거죠 입법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어디에 몇 프로를 매길 것인가 하는 거를 결정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입법이 뭡니까 입법이 지방자치의 90%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입법권은 우리 헌법에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방자치법에서 굉장히 제한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들 보면 대충 어떤 조례들이 많습니까 뭐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게 많죠 근데 지방자치의 지원할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도 없는데 계속 지원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주민의 권리지압이나 의무부관을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으니까 계속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보면 지방분권하면 안된다는 또 강력한 안티그룹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개헌 작업을 할 때 특히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해요 뭐라 그러냐 지방분권 전통이 없어서 우리나라 지방분권 자칫 못한다 지방분권 하면 안된다 이런 그래서 일본 본건 시대 독일 본건 시대 그런 나라는 지방분권 해도 되지만 우리나라 같이 옛날부터 중앙지권 한 나라는 지방분권을 하면 안된다 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님 대한민국이 언제 민주주의 해봤습니까 그러면 민주주의 하지 말까요 또 대한민국 언제 시장경제 해봤습니까 그러면 시장도 다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말을 못 그래놓고 나가서는 또 그 얘기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 그때그때 계속 우리가 안티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분권을 한 적이 없어있어요 우리나라가 요즘 빼고 요즘 당군이 가장 잘 사는 때가 요즘이죠 요즘 빼고 가장 잘 살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삼국시대죠 삼국시대 그때는 세 나라가 나눠가지고 생사를 걸고 다투었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국력이 신장되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 하고 지배를 했는지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리고 남북조시대 발해와 고려 이것도 고도의 분권적인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됐지 않냐 요즘 유럽에서 말하는 중세 도시라는 게 7세기 10세기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를 치면 신라 고구려 이 시대 걸 연구해서 지방 분권을 요즘 구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방 분권이 없다는 말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고려 왕건이 부인이 많죠 왜 그렇게 많았을까요 하도 이게 권력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걸 통합시키려고 했던 거죠 후고구려 후백제 시대 후상국 시대 이때는 얼마나 권력이 나눠져 있었는가 거의 본권 시대하고 비슷한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지방 분권 하면 사회주의 된다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저 말의 논리가 뭔가 하고 틀어봤어요 그랬는데 사회주의 국가가 지방 분권을 해외 안 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지방 분권입니다 그래서 북한헌법 제5조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민주적 중앙집권제를 하고 있고 소련헌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지금 중국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베트남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레닌 스탈린이 개발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소련군이 동독을 점력했을 때 제일 먼저 없앤 게 지방대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싫어하는 집단이 있어요 누구냐면 히틀러 같은 또 파시즘 파시즘 나치즘 이런 세력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가 이런 나라하고 양립할 수 없는 게 지방분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리는 전혀 사실과 맞지도 않는 그런 주장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우리가 지방분권 하지 않았냐 첫째 국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은 지방에게 국민에게 맡겨라 그리고 국가는 큰일 해라 그래야 국가도 돌아가고 지방도 손발이 풀려서 돌아가고 국민도 손발이 풀리니까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두 번째 경제발전을 위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세 번째 아까 브루노 프라이 교수 얘기했죠 행복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이다 그래서 이 도표 아주 상징적인데 이거는 유럽공동체에서 만든 도표입니다 X축은 지방분권 지수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방분권이 많이 된 나라고 왼쪽은 소득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에 있냐 정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많이 된 나라일수록 국민소득이 높다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지방분권이 많이 되어있다 거꾸로 지방분권이 안 된 나라일수록 소득수준이 낮더라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냐 우리나라가 지금 한 이쯤 와있어요 이쯤 이쯤 와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2007년에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스위스인데 스위스가 8만 불 정도가 있는 거죠 그 후에 이 도표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옛날 거지만 2007년에 만든 도표지만 요즘 내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잘 살죠 어떤 사람은 핀란드 얘기하는데요 핀란드는 이 자체가 분권화된 나라입니다 나라 전체가 분권화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경기도보다 훨씬 작잖아요 거기다가 그 안에서 또 지방자체가 또 되어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방의 손발을 푼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게 지방에게 입법권을 부여해서 독자적인 지역발전 정책을 구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앞으로 지방분권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해놓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가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시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법률로 뭘 시키는데 중앙정부가 인천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정답을 갖고 있어야 안 갖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도 모르는 사람이 시키는데라고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요 대단히 위험한 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천을 누가 발전시켜줄까 보편구를 누가 발전시켜줄까 외부에서 찾아올 수가 없어요 찾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 지방을 발전시키겠다고 나서고 이것 때문에 못한다 손발이 묶여서 못한다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손발을 풀으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광범위한 연합 세력을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 서울, 경기 다 지금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이제 우리 일은 이걸 하면 우리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제는 들고 일어날 때가 되었다 그래야 나라가 바뀌고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아까 토플로 얘기도 헌법 바꿔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근본적으로 바꿔라 하는 것은 헌법을 바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주권자인 우리 국민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 말 청나라 초기에 유명한 유학자가 있습니다 오연무라는 분인데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천하의 흥망은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정치적 변화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도 이제 이거를 전파시켜야 됩니다 즉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내가 바뀌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를 교육시켜 내가 바뀌고 새로운 정치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아주 광범위한 공정토론을 시작해야 된다 다시 뭡니까 제가 평생 연구한 결과 어떻게로 돌아옵니다 권력을 아래로 이동하는 헌법 개정 있어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간섭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발전시키겠다 즉 이게 자체의식입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 지방이 발전하고 우리 지방이 발전하면 나라가 발전하는 그런 국가 번영의 헤법은 여기에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시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입니다 같이 읽으면서 끝냅시다 조동화 시인이 쓴 건데요 요즘 노래도 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 하나 꽃피어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죠 우편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뀌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